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니까 소위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것은 역대 공직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예견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 득표수 개입은 2016년부터 본격화됐고 2012년 또 총선에서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아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득표수 정감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몇 석을 차지하겠다. 그 차지하기 위해서 몇 표가 필요하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목표 득표수 설정인 겁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실시가 되기 전에 한 30여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이 선거인수는 거의 4200만 내외로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선거인수 곱하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있으면 몇 표라는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 몇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151석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정할 거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에 이건영 씨가 4월 16일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발표했던 전국판세표 그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면 집어넣을 수 있는 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 24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240만 표. 그 240만 표는 4400만 곱하기 사전투표율 하면 240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240만 표를 구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몇 표를 했는지 그게 계산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전투표 양일 1일차 2일차의 전산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소는 전부 다 특정정당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걸 표 더하기 표 얹기 작업인 겁니다. 전산작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비례정당이 서른 개 나오더라도 전혀 걱정 없는 겁니다. 그냥 딱 위성정당 하나 자매정당 하나 그냥 표를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업이 간단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은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공정선거였냐 아니냐는 그런 판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수확도 아니고 산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 객차를 보게 되면 좌우대칭에다가 5차 범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손을 댄 겁니다. 당선시키려고 하는 특정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를 표 더해주기 표 얹어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정당수가 많은데 공부 박사님 손을 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60개 정당이 있더라도 표 더해야 될 것은 그냥 위성정당 하나하고 위성정당하고 가까운 자매정당에게만 표를 대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정당들은 다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한 이게 여러분들 발견되는 데는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작업이 그러니까 그러면 실물로 된 위조투표준을 얼마나 투입했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절반만 투입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장을 직접 잡아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득표수를 조작한 것까지는 이제 확정적 사실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2년 대통령 선거 가장 가까운 공직선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세종시 선거 결과입니다. 세종시는 22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이게 수평적이 22개의 은면동입니다. 이 위가 더블당의 차익값입니다. 더블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익값 플러스 9.93 국힘당이 마이너스 8.81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추 20% 조작을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눈에 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수치 이 차익값 수치가 큽니다. 5차인 0의 3%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더블당의 차익값이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더블당의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표를 여기다 더해줬기 때문에 전부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표를 전부 다 더해줘 놓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 더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수백조분의 1인 겁니다. 2분의 1의 22성이니까 2분의 1을 22개 곱한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성률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조치원업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낭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의 페이타입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굽힌 밤 전부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전산조작을 가지고 이 은면동 단위에서 모두 다 일정 비율로 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단계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에 더불당은 항상 플러스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조작을 했구나.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발견해낸 것은 양일 사이에 조작을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몇 사람당 특정정당이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을 건지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장 조작값 기준으로 2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한 장을 투입한 거죠. 조작값 기준으로 33%.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수백조분의 1인 겁니다. 아주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이 작업은 제야 H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 전수조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 전수조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소위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근거입니다. 제야 전문가는 몇 장당 여러분들 훔쳤는지를 밝혀줬고 제야 H님은 여러분들 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마다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전부 다 한 후보와 함께 던져줬기 때문에 모두 플러스가 나온다. 이거를 입증한 겁니다. 제도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 저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마치 학위 논문을 쓰듯이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그 사람들이 범한 그런 결과를 입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겁니다. 젊은 날 하나님께서 저를 학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 받게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익숙한 제야 H나 제야 전문가나 제야 K님이나 장영우 대표들이 제공하신 이런 분석 결과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거는 2016년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 2016년 총선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관내입니다.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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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투표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아마 관내는 했을 겁니다. 2016년. 내일 관내를 한번 볼게요. 이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적습니다. 차이값이 적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블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됩니다. 대개 여러분 차이값이 1% 1% 0. 몇 프로 마이너스 2%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조작을 안 한 선거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조작을 안 한 선거는. 이 조작을 안 한 선거이기 때문에 차이값 크기가 더블음주당은 마이너스 0.85% 새누리당은 마이너스 2.11%입니다. 모두 다 오차범위인 0에서 3%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덕표율과 당일투표 덕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제주 강원 충북 정도가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내일은 여러분 관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내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 안 한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위에는 2016년 총선입니다. 조작을 안 한 후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차가 됩니다. 이런 밑은 2022년 또 대통령 선거입니다. 240만 표의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다 표가 더해져 가지고 더블음주당은 모두 다 이렇게 플러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 크기가 크게 다릅니다. 관내 사전투표고 이건 그냥 사전투표입니다.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게 교차가 아는 겁니다. 이 보시죠. 세종 플러스 1.2 영기면 마이너스 1.3 더블음주당입니다. 연동명 마이너스 0.3 부각면 마이너스 2.3 건나면 마이너스 2.3 거의 2% 3% 내외입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아주 차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조작한 선거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하고 조작하지 않은 선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선거하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 뭐 선금 다가왔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엄지에서 계속해서 정거부를 축적해두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되는 것이고 조작을 안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값이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면이 이어져오고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표은기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이기고 싶은 대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그냥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왔든 150명이 왔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250명이 왔다고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전부 다 쑤셔 넣으면 이렇게 쑤셔 넣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쑤셔 넣으면 전부가 다 이게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마무리해왔다 만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